안녕하세요. WebGL 튜토리얼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프리미티브 어셈블리입니다.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티브가 웹GL에서는 점선 삼각형이에요. 점선 삼각형을 버텍스 데이터를 어떻게 엮어 가지고 이 점선 삼각형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사용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랩 세션이 따로 있을 텐데 실습 코드는 GitHub에 제 웹GL 1.0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 준비하시면 실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버텍스 데이터는 여기 버텍스 버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버텍스 프로세싱. 그러니까 버텍스 쉐이더가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자리를 잡고 버텍스마다 베링에 저장된 버텍스 속성들이 저장된 상태로 새로운 버텍스가 나오죠. 새로운 버텍스를 받아다가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여기에서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되면 말 그대로 프리미티브가 나오고요. 점선 삼각형이 나오고 그 삼각형에 대해서 추가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프로세싱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프리미티브가 나오면 퍼스펙티브 디비전.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X, Y, Z, W가 있을 때 전부 W로 나누는 작업을 한다고 했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로 버텍스마다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뷰포트 맵핑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뷰포트, GL.뷰포트라는 명령으로 어떤 부분에, 캔바스의 어느 부분에다가만 그릴 거다라고 하는 걸 정해요. 그래서 뷰포트 맵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W로 나눴을 때는 바로 좌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노말라이즈드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화면에 뷰포트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밑에서 마이너스 1에서 위로 마이너스 1까지 X, Y 좌표가 이렇게 노말라이즈된 좌표가 나오게 됐는데 뷰포트 맵핑을 하고 나면 뷰포트 맵핑을 하고 나면 스크린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뷰포트에서 정했던 예를 들면 100 픽셀 100,100에서 300,300이라고 하면 그 좌표가 100,100에서 300,300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미티브 클리핑은 그 뷰포트로 정해진 뷰포트 바깥에 만약에 프리미티브가 있다면 이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리핑을 해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뷰포트 바깥에 있는 건 안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안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안 그릴 걸 미리미리 빼놓으면 그 뒷작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그리는 성능이 높아지겠죠. 그런 목적으로 프리미티브 클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GPU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컨트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클리핑이 돼서 뷰포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안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삼각형을 만 개를 그려요. 삼각형은 만 개를 그리는데 삼각형 만 개가 이렇게 쭉 모여서 뷰포트 안에 만 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예를 들면 성능이 나쁘다가 화면을 쭉 줌을 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뷰포트 안에 갑자기 삼각형이 100개만 보여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성능이 확 빨라집니다. 초당 30장 그리던 걸 초당 300장 그리게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능에 맞출 것인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뷰포트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렌더링 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미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쉐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는 좀 전에도 봤지만 어떤 단계냐면 보세요. 버텍스 쉐이더가 실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버텍스가 나오고요. 버텍스 나온 것들이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단계가 프리미티브 어셈블리입니다. 다시 보시면 버텍스 쉐이딩 다음 단계가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의 첫 단계가 프리미티브를 어셈블리 하는 거예요.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프리미티브를 스크린 코디네이터로 만들어서 라스터라이저로 넘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라스터라이제이션 프로세싱으로 넘기는 데이터는 뭐가 되냐면 프리미티브가 돼요. 프리미티브는 뭐냐면 벡터 데이터인데 점, 선, 그 다음에 삼각형 세 가지 종류의 프리미티브가 라스터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정리돼서 들어가나요? 그거는 칩 벤더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칩 벤더는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거야. 어떤 칩 벤더는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결정하느냐? 이거는 바로 드로우 명령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전에 버퍼에다가 드로우 어레이, 버텍스 어레이하고 버텍스 엘리먼트를 넣어서 드로잉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미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로잉하는 명령은 드로우 어레이와 드로우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드로우 어레이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모드가 있어요. 여기 모드. 모드가 포인트가 있고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인이 있어요. 라인즈가 있고 포인트스 라인즈가 있고요. 라인즈하고 단수형으로 스트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즈가 있고요. 트라이앵글 스트립이 있고 트라이앵글 팬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프리미티브로 그릴 수가 있어요. 모양은 당연히 포인트는 점이고 라인은 라인이고요. 라인 스트립과 라인 루프는 복수계의 라인이고요. 트라이앵글즈, 트라이앵글즈 스트립, 트라이앵글즈 팬은 역시 다 복수계의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다 복수계의 점, 선들, 그 다음에 삼각형들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 조금 달라요. 잘 보시면 드로우 어레이는 모드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그러니까 어레이에 어레이에 0번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99번까지 버텍스가 있었다고 하면 어? 나는 30번부터 60번까지 그릴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30번하고 30이라고 써줍니다. 뒤에 개의 카운트예요. 퍼스트와 엔드가 아니고 퍼스트와 카운트예요. 30번부터 30개라고 하면 당연히 30번부터 네, 59번까지가 그려지나요? 60번까지가 그려지나요? 네, 59번까지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30개 그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드로우 어레이는 그렇게 쓰는데 드로우 엘리먼트는 조금 달라요. 모드는 똑같은데 카운트를 써요. 몇 개를 그릴 건가? 몇 개를 그릴 건가? 예를 들면 엘리먼트는 이렇게 돼 있죠. 0번, 3번 버텍스, 2번 버텍스를 이어서 트라잉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1번 버텍스, 7번 버텍스, 9번 버텍스를 이어서 삼각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언사인드 인티저나 언사인드 캐릭터로 이렇게 쭉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이것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는 안 돼요. 어? 되나요? 되나요?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되네요. 그렇죠? 옵셋을 써서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이따가 실습 시간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옵셋은 몇 개를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럼 타입은 타입은 뭐냐면 이 엘리먼트의 데이터형이 언사인드 바이트냐 언사인드 쇼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사인드 쇼트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죠? 0에서 6, 5, 5 3, 5인가요? 3, 5죠. 그러면 6만 5천 개보다 더 큰 버텍스는 한 번에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드로우 엘리먼트를 가지고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사인드 인티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6만 5천 5백 35 개보다 더 많은 버텍스 어레이를 만들어서 넣는 것도 안되고 드로우 엘리먼트로 그리는 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드로우 엘리먼트로 6만 5천 개를 그리는 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넌센스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드로우 어레이는 롱이에요. 롱. 롱이니까 굉장히 큰 수도 집어넣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카운트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의 버텍스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GPU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버텍스,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버텍스 개수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API 정의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웹지일 1.0에서 지원하는 프리미티브를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인트는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점을 4개에 내가 찍어놨는데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GL 포인트로 실습을 저희가 해볼 텐데 GL 포인트로 포인트를 그리면요. 포인트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 픽셀 하나가 딱 켜지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포인트 사이즈라는 걸로 키워주면 포인트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의 레디우스 포인트의 레디우스라고 했으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찍히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실습을 해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 사이즈 포인트 사이즈를 크게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으로 찍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코어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포인트 코어디네이트인데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이 포인트의 좌표를 쓸 수 있는 좌표로 나와요. 그런데 이 좌표는 포인트 코어디네이트 좌표는 쓸 수 있는데 아까 프레그 여러분 이거 비슷한 빌트인 무엇이 있었죠? 프레그 코드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GL 프레그 칼라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리드 언니로 GL 프레그 코디네이트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GL 프레그 코디네이트는 코디네이트는 여러분들이 5장 실습을 보셨으면 다음 강의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디스카드를 시키거나 그러면 IF문으로 디스카드를 시키거나 그러면 픽셀 단위로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이 IF문으로 좌표 프레그 코디네이트를 쓰면 이건 뭐가 되냐면 뷰포트 좌표예요. 픽셀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뷰포트가 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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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400이다. 그러면 0,0에서 값이 400,400까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코디네이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포인트 코디네이트는 유니버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좌표계로 되어 있는 베리어블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냐면 이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잘 쓰면 텍스처를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스프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픽셀 바이 픽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쓸 때 포인트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GL라인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GL라인 스트립이 있고 GL라인 루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위스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라인 위스라는 걸 정할 수 있는데 이게 옵션입니다. 일단 옵션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어? 그러면 선의 굵기를 키울 수가 없나요? 네. 선의 굵기가 라인 위스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시스템에서는 라인 굵기를 변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서는 또 1보다 작은 라인 굵기는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약간 흐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1보다 큰 라인 위스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 어떤 시스템은 라인 위스가 작동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옵션이기 때문에 표준에서 표준에서 이걸 이 기능을 제공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제공하기 너무 힘들면 하지마. 이런 뜻으로 표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어떤 칩에서는 구해내놨고 어떤 칩에서는 구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G라인즈는 예를 들면 버텍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쭉 있다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버텍스 1부터 0, 1, 2, 3, 4, 5 이렇게 6개의 버텍스가 있죠. 그리고 라인즈로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버텍스를 2개씩 짝을 집습니다. 0, 1, 2, 3, 4, 5 해갖고 이렇게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 스트립은 뭐냐면 계속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V0, V1, V2 V1에서 V2 V2에서 V3 이런 식으로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놓고 라인 스트립 그리면 이렇게 그리십니다. 라인 루프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똑같이 만약에 이 라인 스트립을 가지고 라인 루프를 그리면 시작점과 끝점을 다시 이렇게 이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0, 1, 2, 3, 4 까지 정해놨는데 그래 놓고 라인 루프라고 정해놓으면 여기까지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까지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라인 라인즈 라인 스트립 라인 루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앵글은 뭐냐면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헬로 트라이앵글부터 시작해서 계속 뭘 그리냐면 트라이앵글즈 로 그렸어요. 당연히 버텍스가 몇 개가 있으면 3 트라이앵글이 나옵니다. 6개가 있으면 삼각형 2개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0, 1, 2, 3, 4, 5가 있으면 당연히 0, 1, 2 가지고 삼각형 하나 그리고 3, 4, 5 가지고 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GL 트라이앵글즈 스트립은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줬어요. 그럼 삼각형을 하나 그렸겠죠? 그런 다음에 0, 1, 2 라고 했으면 2번 여기 있네요. 그림 0, 1, 2 라고 했는데 3번 버텍스가 있으면 다시 1, 2, 3을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 3, 4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버텍스를 N개 집어넣으면 N-2개의 삼각형이 나온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죠? 지금 버텍스가 0부터 4번까지 5개가 버텍스가 있는데 삼각형이 몇 개 나왔어요? 네, 3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GR 트라이앵글 팬은 뭐냐면 어떻게 그린 거냐면 팬이 뭐냐면 부채잖아요. 부채하고 똑같아요. 부채하고 똑같이 부채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막 버텍스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을 그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센터에다 놓고 원 돌아가면서 주르르 버텍스를 그린 다음에 트라이앵글 팬으로 그리면 원이 쭉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럴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요거 설명드릴게요.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되고 나면 바로 왜냐면 지금 요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되고 나면 버텍스 쉐이더가 지나서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되고 프리미티브 어셈블리가 된 다음에 바로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디비전은 다시 얘기하지만 XYZ를 XYZ 버텍스 코디네트를 W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호모지니어스 코드를 1로 만들어 준 작업인데 이 작업을 누가 하는 거냐면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합니다. 퍼스펙티브 디비전이 하고 나면 이 좌표는 이 좌표는 뭐가 되냐면 노말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네트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좌표가 되고요. 뷰포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 뷰포트 맵핑 여기는 뷰포트 맵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뷰포트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말입니다. 뷰포트 맵핑이나 뷰포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 이 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Z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X, Y가 뷰포트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스크린 좌표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죠. 스크린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윈도우 코디네이트 웹지엘에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캔바스 코디네이트가 되는 좌표계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지금 트라이앵글 스트립을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무언가를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네, 사각형을 두 개 그리고 싶어요. 사각형을 두 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0, 1, 2, 3 하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드라이앵글 스트립으로 2, 3, 1, 2, 3으로 삼각형을 그리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각형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4, 5, 6, 7 이렇게 놓고 7, 8개의 버텍스를 넣어놓고 7,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펜 이죠? 아니, 트라이앵글 스트립으로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 1, 2 삼각형을 그리고요. 1, 2, 3 삼각형을 그리고 2, 3, 4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죠?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2, 3 그렇죠? 2, 3, 4 삼각형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3, 4, 5 삼각형을 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그냥 트라이앵글 즈로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 이거 그렇게 한 번에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버텍스 어레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0, 1, 2 하고요. 3하고 3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 놓으면요. 0, 1, 2 삼각형을 그립니다. 맞죠? 1, 2, 3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2, 3, 3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런데 2, 3, 3은 3하고 3형이 같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냥 직선 하나죠. 그러니까 안 그려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버텍스 2개 또는 3개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프리미트가 생성되지도 않고요. 경우에 그림을 그 다음에 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형은 뭡니까? 3, 3, 4죠? 3, 3, 4는 직선 하나죠. 그럼 이 직선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없기 때문에 안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 4, 4가 되죠. 그것도 네 직선이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4, 5, 6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6, 5, 6, 7 이렇게는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두 개 그릴 때는 안 쓰겠지만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트라이앵글 스트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는 걸 좌우 대칭으로 두 개 그리는데 여기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버텍스 어레이를 배치하면 이 두 개가 떨어진 떨어진 쉐입을 만들 수 있다. 제가 이거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